11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아직 우리 몸도 마음도 준비가 덜 됐는데 겨울 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성 영상 먼저 보시죠.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구름이 많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립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cm 안팎 정도 내려 쌓이겠고요. 그 외 지역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추위는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수요일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청주 9도, 대구는 11도, 부산은 14도에 그치겠고 바람이 불어서 종일 춥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내일 작전기상은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날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 많은 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정대모의 특정기상